아아 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천하제일 등신올림픽대회가 있다면 거의 뭐 결승 아니 우승후보에 준하는 그런 종자 3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보통 이런 사연에서 제가 여러분 만약에 꼭 결혼을 해야 된다면 누구랑 할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했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다들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얘들 부모가 여러분한테 돈 한 천만 아니 통 크게 그래 한 삼천만원 지어주면서 3개월 안에 인간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제안을 해온다면 내가 이 새끼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런 후보 있으면 찍어주시고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고통 받아보자 이거지 그럼 봅시다 제목 침팬지를 본 남친이 대뜸 야 너희 엄마 저기 있다 이지랄 아니 이런 미친 이 그지같은 인간 면상에 쌍욕 박아줬어요 첫 번째 원제 이런 일로 헤어지면 제가 쪼잔한 걸까요 어제 남친이랑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침팬지가 나오는 장면에서 제가 아주 잠깐 다른 걸 보던 사이에 그 얼굴이 엄청 크게 클로즈업이 됐고 다시 그 장면을 본 제가 어 저게 뭐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침팬지라는 걸 모르고 있던 상태였죠 그러자 남친이라는 놈이 실실차 웃으면서 어? 아 누구게 누구야 니네 엄마지 딱 이러는 거예요 정확히는 너희 엄마 이랬어요 순간 어? 하다가 그 얼굴이 침팬지라는 걸 알게 됐고 완전히 개빡쳐가지고 면상에 바로 개쌍욕 박아주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자 본인도 그 순간에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계속 실수라고 미안해 꽁꽁아 이러면서 빌고는 있는데요 저는 이거 절대로 용서가 안 되거든요 실수 같지도 않고 아니 설령 실수라 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냥 이 인간의 밑바닥을 본 느낌인데 여러분 어떤가요? 혹시 이걸로 헤어지자고 하면 제가 쪼잔한 인간인 걸까요?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물론 실수겠지 그런데 말이죠 저런 말이 무의식 중에 나왔다 이거는 빼박 평소에도 자주 쓰는 말이다 이겁니다 내 장담하는데 이 말을 안 써본 사람은 실수가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말 입에서 안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내 댓글 말이 안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저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꽁꽁꽁 2번 아니 이거는 랄보 친구끼리라고 해도 아구창 바로 돌아갈 미친 소리를 자기 연인한테 했다고? 야 완전 개쳐 돌았구만 꽁꽁꽁 2번 패드립이 자동으로 나왔다 이거 아니야 지금 당장 도망쳐라 이 새끼 이거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쓰레기다 내 댓글 아니 진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거기서 너 엄마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 나 진짜 말도 안 나오네 헤어져도 무방하고 아니 당장 헤어져야죠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때렸어도 무죄라고 봅니다 나 같으면 때렸을 거야? 저는 반 죽였을 겁니다 3번 100% 패급 남자야 자기 친구들이랑 저속한 대화를 할 게 뻔하죠 헤어질 때 다른 사유 들어가야지고 천천히 멀어지길 바랍니다 내 댓글 뭔 소리야 지금 당장 헤어져야죠 계속 만나다가 나중에 뭐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전이별을 하라는 거야 4번 그러니까 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다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평소 어떤 생활을 하길래 그 타이밍에 느그 엄마 이런 말이 튀어나온답니까? 미친 거지 보니까 인간이 딱 밑바닥 수준인데 아니 쓴이가 좀 쪼잔해지면 어때요? 저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헤어졌을 겁니다 5번 야 인간이 정말 저급하다 뭐 느그 엄마 아니 원수가 아닌 다음에야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어? 저라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귓사대기 날리고 헤어졌어요 뭘 묻고 앉았어 6번 아니 얘도 참 혼미하다 지금 지 엄마가 모욕을 당했는데 본인이 쪼잔해지는 걸로 고민식이나 하고 있네 미친 거야? 7번 뭐? 아니 자기 엄마를 상대로 페드립을 쳐도 미쳤나 싶은데 남의 엄마를 상대로 이딴 헛소리를 했다고? 아니 그 인간 지금 제정신이래요? 만약 이걸 봐주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면 훗날 쓴이 엄마 아빠 페드립을 맨날 숨쉬듯 뜯게 될 거야 8번 아마도 뻔하네 100% 일배하는 놈이다 저거 추가 하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회사 잘 다니는 놈이 더 무섭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느끼게 됐습니다 만난지 얼마 안된 상태지만 조상님이 구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전이별 하겠습니다 그룹쓰는 지금도 카톡으로 미안하다며 빌고 있는데 이럴수록 더 재수가 없어요 정례미가 뚝 떨어집니다 차단이죠? 여하튼 조언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집이랑 회사 위치는 모르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두 번째 사연 원제 아니 밥 사주는 거 대신 돈으로 달라는 게 왜 나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는 언니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그냥 언니 밥 대신 돈으로 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엄청나게 화를 내서요 아니 이게 정말 기분 나쁠 일인가요? 어차피 밥을 사면 자기가 돈을 쓴다는 건데 그리고 그걸 달라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참고로 이거 농담반 진담반이에요 한 50% 정도 댓글 1반 네 맞아요 완전 개념 없는 거지 아니 미친 거지 바로 손절이야 2번 너 뭐야? 주작이야? 아니면 그지야 뭐야 이거? 그것도 아니면 못 배워 처먹어가지고 이러는 건가? 어? 그런 거구만 댓글 이거는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소리가 절대 아닌데 심지어 집단이는 농담반이라고 당당하네 와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더니 용감해진다더니 정말이구나 2번 아 그래도 집 빠져나갈 구멍 만든다고 농담반 진담반 이랄지? 농담이라는 건 듣는 사람도 같이 유쾌해야 그게 농담인 거지 듣는 사람 기분 개찹치게 만드는 게 농담이냐 너는? 3번 그러니까 그 아는 언니랑 밥 먹기는 싫고 돈은 받고 싶고 야 넌 뭔데? 뭐 거지야? 3번 농담이든 진담이든 진짜 개싸가지다 무개념이야 내가 만약 그 언니라면 너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밥 안 사준다 아니 연 끊어버리지 너 끊겼지? 4번 이거는 뭐 남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도 날려버리고 동시에 개념업도 찍혀버리고 참 정말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해 5번 만약 스승이가 그 돈을 받아서 지능을 사려고 하는 거였다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떤 가게에도 그런 건 안 팔아요 말하는 능지 보니까 정말로 모를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워서 알려드리고 갑니다 6번 만약에 폭력이 무죄라면 너는 지금쯤 땅에 묻혀있을 거여 글도 못 쓴다 7번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대신 면상 좀 때려도 되겠니? 아니면 명치라도 한 번 확 주고 싶은데? 3번째 사연 원지 돈을 좀 빌렸는데 갖고 싶지가 않아요 제목 그대로 제가요 아는 언니한테 돈을 조금 빌렸거든요 알바 하면서 알게 된 그런 언니예요 물론 그때 제가 급해가지고 빌린 것도 맞고 또 갚기로 한 날짜에서 조금 늦은 것도 맞지만 이게 뭐 일부러 안 갚은 것도 아니고 저한테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 언니는 그걸 알면서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나쁘고 아니 대아놓고 적대시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울리는 무리조차 갈리게 됐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복수이자 연맥이는 그 열쇠는 제가 돈을 안 갚는 건데요 참고로 이거 현금으로 받은 거라서 통장 기록 같은 것도 없거든요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갚으면 왠지 저 혼자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들 하실 건가요? 댓글 1번 이상으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2번 왜 이런 미친 야 아니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야? 지금 이거 뭐야 이거? 3번 네 그냥 그 돈 안 갚고 법원에 불려가면 아니 끌려가면 됩니다 개처럼 질질질 4번 그러니까 이런 미친 것들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고 빌려줘라 이런 말이 나왔다 이거 아닌가? 맞지? 어 이거 5번 아니 뭔 소리야 지가 갚기로 한 기회를 내야 안 갚으니까 당연히 개빡 치는 건데 이거를 모른다 이거야? 아니 머리에 지능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가? 6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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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해석을 좀 해주세요 댓글 돈 돌려받고 싶으면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될 텐데? 네? 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친거지요 지가 갚고 싶으면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될 텐데요? 발상의 전환이 발상의 전환이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들 부모가 여러분들한테 돈 3천만 원 쥐어주면서 3개월 안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딸애들은 몰라도 요년 혹은 요년만큼은 내가 인간으로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후보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